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녹화를 해보는데요 최근 많은 생각에 잠겨서 활동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업로드는 주 3회로 변경되었고요 예기치 못한 일로 만약에 제가 업로드를 못하게 될 때는 반드시 제가 공지를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해볼까요? 이 모드는 한국인분이 제작하셨고요 자 한번 가볍게 해봅시다 영상 길이는 짧... 아 영상 길이래요 모드 곡 길이는 되게 짧고요 난이도는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사전에 아까전에 플레이를 했었고요 진짜 이게 처음에는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처음에는 별거 없는데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더라고요 네 딱 이때 검은 화면이 위아래로 가리니까 안보여요 반응하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? 아 진짜 미스 많이 난 것 같은데 정신이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하겠네요 아 왜 하필 영상 녹화할 때만 이렇게 미스가 많이 나지?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봐요 긴장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40초 남았고요 아 이제 여기서 빨라지는데 아 이제 여기서 빨라지는데 아 제발 아 제발 반응을 못하겠어요 아 그래도 미스는 좀 좋네요 아니요 아 아니요 밥이 남아가야 왜 이렇게 밥이 남아야 너는 아이코 아이코 너는 뭐 가서